수반낫군 선택하라 카드 한장을 강화합니다 히히 카드 무작위 보스 힘을 이거 바꿀 만한 것 같은데 아씨 용맹과 불구를 일색입니다 작은집 큰집 적을 기절시킵니다 수반낫군 fortitude 인곱 7방어 2드루 같은 상영자를 추가로 세깁니다 복수자 복수자 적 전체에게 22 데미지를 줍니다 의심 아 실망 너브 약해요 그립다 용맹을 일생기입니다 모든 적이 임심으로 씁니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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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현자의 돌 왜 이렇게 구려.. 아니.. 적당히 구려야지.. 강인함의 플라스크 강인함의 플라스크 그래도.. 조합은 이것저것 가능할 것 같은데.. 모든 해로운 효과를 제거합니다.. 광신 킹쓸갓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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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쓰기 킹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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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킵Ty 킹쓰 킹세 활력 잘 챙겨야 되네 정의를 세깁니다 육각 육각 령령 육각 령령령령 육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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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적이 임시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기졸 기졸 아 왜 화상 못막냐 하아 씨 쥬네 약해진 사람 사자심 적 전체가 강화되고 전투 종료 시에 큰 보상을 얻습니다 뭔데 이건 또 뭘 해보고 싶었던거야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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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금이네 정말 다행이야 다행이다 뭐 얼마나 좋은 보상을 카드를 강호해주는구나 그래도 쓰레기인 것 같은데 포션도 주는 건가? 전경기 망자들의 검 아니다 맞으니까 제거를 하자 승선 낮아서 강화 카드도 잘 나올 거고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신성한 망치 매터 처음 사용하는 공격 카드가 두 배의 피해를 줍니다 정의 왜 캐슬로는 없는 것 같지? 저스티스 레인 프로머버 에버버 방금 23 드디어 미쳐버린 고구마 우리 고구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고구마가 달라졌어요 강화도 거지같이 들어가네 강화도 거지같이 들어가네 비용 0이 된데 비용 0이 된데 스네코라서 근데 수톨 나이스 고구마가 달라졌어요 반 으음~~ 아 이거 왜자꾸 삼코롯드냐 거세 같네 힘산 하... 되게 사네 테 presidente 엘리트는 유무를 더블로 주네 아 이거 왜 자꾸 3코로 뜨지? 가다 활용 이 약해 정의를 이색입니다 정의 졸라 싫어 종자 종자 복수자 종자도 지금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이 고스트 카드 되게 많으면 왜 안 뜨냐 카드를 두 장 뽑고 한 장을 소멸시킵니다 뭐야 이거 개 좋은데 딴 거 없고 저것만 있으면 세겠다 복수에서 이거 쓰면 어떻게 되지? 최대 체력을 오었습니다 아 뭔데 별론데 힘 재생 금속화 판금 갑옷 최대 체력 도전 재생? 재생 오면은 꽁짠데 거의 이걸로 인공물 뺄 수 있겠네 재생 오면은 재생 오면은 모모 서 재생 ejemplo 집요금 넉 승 이 error This 선 quelque 를 역시 육수입니다 сегодня 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축복이 항상 발동합니다. 축복을 발동할 때마다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개사기다. 재생을 삼, 힘을 잃, 민첩을 잃었습니다. 뭐야. 아클 기본 유물이잖아. 아클 기본 유물보다 심지어 못한 도전. 도전. 자비를 일색입니다. 모든 해로운 효과를 제거합니다. 스네코 없어지겠네. 피해를 5만큼 4번 줍니다. 방어도를 무시합니다. 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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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5만큼 4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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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열의가 아닌 사경 문자가 새겨져 있다면 추가로 새깁니다. 추가자 체력함 뜨면 어떻게 될까? 힘... 힘과도사... 가짢네... 가짢네... 안캠... 스네코... 머항이 내가 해로운 효과 제거하면 코스트 저 꼬라지 나올 텐데 그 꼴은 못 본다 아 정이 개짝 나네 진짜 정이 다 꺼졌으면 수빛불 방패 강타 정동빈을 정동빈을 하이구 정동빈을 정동빈의 스네코 압도적인 2코스트 1코스트 2코스트 1코스트 왜 이렇게 많이 떴지 절제 카드를 한장 버립니다 손에 공격 카드가 없다면 방호도를 시퍼놓습니다 상영 문자에 종류 하나당 카드 한장을 뽑습니다 거의 지금 5개 다 쓰고 있지 않나 이거 왜 3코 고정임? 버그인가? 버그네 아무튼 버그임 2코스트 2코스트 재생 방어무신 견고불 불구를 이색입니다 망자들의 검 망검 망검 아니 뭔 부적이야 뭐고 나왔지?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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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화 금속화 이지하죠 망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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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는데? 아, 5턴이지? 승천이 장땡이야 잘 못봤네 영구인줄 알았네 저거 어쨌든 정의 정의 너무 싫어 정의별로 밸류에 졌다고임 날똥 활력이 소모되지 않고 활력의 효과가 3배입니다 저거 때리면 기절받김 이제 넘는 이즈 더 준비하시네 울트라 루만 루만 대기 흠 승천 2인데 개 힘드네 진짜 정의가 너무 쓰레기 같아 선택한 상향 문자를 새깁니다 이거 포션으로 내는 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밸류가 금속화오둠이 도쿠아오둠이 책 들고 싸운다 아니 저거 강화하지마 11조 재생을 삼았습니다 용맹을 2세기입니다 오 이제 필요 없잖아 이거 몹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익절 오지겠다 사자심 사자심으로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손님이로군 음 용맹색이에요 용맹 와 용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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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소피 용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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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륭 용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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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의 극현 정의만 보면 아주 그냥 증신자극 공격돈의 스케일을 선택합니다 강화된 무작위 카드를 얻습니다 이번 턴 동안 그 카드의 비용이 0이 됩니다 사자심 하나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다 하나만 쓰자 열정으로 소멸 쭉 보고 창 기절 단어 무시 데미지 피해를 6줍니다 축복 카드 하나당 피량이 3승간다 오오오 거부 거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통 10통 넘치네 10통 이거는 잡이 두 개 채울만 했겠다. 지금은 잡이 두 개 채울 수 있는데 스냅코 없어지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제 코스트 높게 나온 애들은 다 갖다 버려도 된다. 공격하도 필요 없잖아. 결국에 마지막에 넣어놓은 카드 직접 지웠네. 이거 카드만 다 지우면 열정으로 카드 다 지우고 나면 돌아가겠다. 자극이 지금 갓카드여가지고 열정이 쌍고인 게 좋네. 마음에 안 드네. 열정이 쌍고인 게 좋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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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 코스트만 좀 낮게 나왔으면 훨씬 쉽게 했을텐데 열정이 비친 2코 3코 나와가지고 열정 코스트만 먼저 만나요. 열정 코스틱이 비친 2코 4코 열정 코스트의 방식으로 이리와라 이리와라 이제 거의 다 했다 굳이 지울 필요 있었을까 자비 심장 어 접수해 사자심 4444 올도 어따 쓰냐 승리 1080 123